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2구 산업 2구 산업이요? 네 예 매수하신 가격하고 비중 말씀해주시죠 예 수 가격 5,800원에 비중 한 20% 5,800원에 20%요? 네 네 혹시 2구 산업 매수하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한 달 정도 한 달 상한가 치고 계속 올라가는데 7천몇백까지 올라가더만은 좀 빠지건데 들어갔더만은 계속 빠지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계속 빠지네 요즘에 2차전지들이 난리 났었고 그 와중에 2차전지 소재로 금속 그리고 비철금속 이 구리 관련된 이 종목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많이 올라갔다가 요즘에 내려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2구 산업 지금 가장 궁금하신 점은 어떤 점이실까요? 아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 아 어떡해요 지금 좀 좀 요즘 조금 올라오는데 지금 좀 추가 매수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추가 매수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여부와 함께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지 알아볼게요 네 금사전문관님 2구 산업입니다 한창 좋았을 때 그리고 그 직후에 들어오셨는데 이 추가 매수 지금 괜찮을지 앞으로의 전망도 알려주시죠 네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종목은 아니고요 지금 비중을 20% 가지고 계시니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 그때는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구 산업의 주가가 최근 이렇게 급등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강강추식이 이렇게 급등할 때는 왜 급등했는가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잘 보세요 급등한 이유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급등의 이유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은 이 이유가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타당 또는 적합 또는 타당이나 적합하다고 한다는 뜻은 이게 실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가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실적을 보는 거니까 그렇죠 실적 없이 주가가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급등한 이유는 이 기업이 급등한 이유가 이거 지금 구리 관련되어 있는 섹터로서 이게 주가가 뜬 거예요 보통 우리가 천기차에 사용되는 것이 필수품이 구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구리에 지금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2구 산업도 구리 관련되어 있는 종목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실적이 좋아질 것인가 그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곳 산업이라는 기업 자체가 원래는 아변이나 단동이나 이런 거죠 황동 이런 거잖아요 인청동 이런 거죠 추석동 이런 쪽이잖아요 물론 이 기업이 구리하고도 관련은 돼 있죠 과연 전기차에 사용되는 필수품 구리가 과연 이곳 산업이 있어서 사용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실적은요 미미합니다 미미해 차라리 할 바에는 차라리 풍산이 훨씬 낫죠 차라리 풍산이라는 기업을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게 나와 있는 게 풍산이니까 그래서 이게 나와 있는 지금 이곳 산업은요 이거는 매도를 잘 하셔야 되고 실적은 이 기업은 실적 가지고 뛰어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기업의 실적이 덜 툭 날 툭 하죠 보세요 59억에서 356억에서 137억 올해 보니까 대략 한 얼마 정도 올해도 한 160억 정도 나오겠네요 영업이익이에요 그죠? 그 다음 상태에서 그 다음은 이 기업의 지금 재무구조도 보면 재무구조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니죠 단기 차익금이 상당하죠 1500억 정도의 단기 차익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이게 보시면 현금 호론표가 거기가 B급이죠 제가 현금 호론표를 보통 A, B, C로 나누어지는데 이 B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 B급은 이 이하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재무 상태가 적어도 A급 정도는 덜 가져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기업의 보통 한 30% 정도는요 거기가 현금 호론표가 A급이에요 그러면 이곳 산업은 30%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의 전체 주식수에 30% 이내에 들지 못하는 종목이란 말이죠 재무제표가 이거는요 제가 봤을 땐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오면 이거는 매도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제가 기술적으로 보시면 아직도 이게 보시면 아직도 이게 보시면 이게는 아직도 지금 침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보니까 20위로 올라오려고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예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올라오게 되면 어디까지 반등은 나올 수 있냐면 33일 입행선이 놓여있는 가격대 대략 5,100원까지의 리바운딩은 나올 수 같아요 5,100원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기다렸다가 여기에서는 한 번 매도하는 전략 조금 더 제가 욕심을 부린다면 5,200원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종목은 5,100원이나 5,200원 정도까지 한 번 기다려보는 전략 지금이 4,625원이니까요 그 정도에서 전략 매도하시고 이곳 산업 같은 종목을 매매하시려면 차라리 풍사를 매매하시든지 안 그러면 낙폭이 좀 크고 있는 고려아인 있잖아요 차라리 고려아인 같은 주가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차라리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훨씬 나았죠 그런 측면에서 이곳 산업은 매도 이후에 풍산으로 교체하든지 아니면 고려아인으로 교체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5,100원, 5,200원 사이에 전략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2구 산업을 살펴드렸습니다 지금 연결이 좀 끊어진 걸로 저희 전달을 받았는데 2구 산업 아무쪼록 참고를 해보시고 신중하게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구 산업에 대한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구 산업